잘 알면서도 모르는 캐나다의 브랜드 이제 이거 캐나다에서 만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캐나다에서는 어떤 브랜드가 생산되고 있을까요? 겨울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캐나다구스, 캐나다만의 느낌을 지닌 커피 전문점 티몰튼, 피트니스 센터 체인점 굿라이프 피트니스, 다양한 자파를 살 수 있는 캐네디언 타이어 등 다양한 브랜드가 생각나실 텐데요. 이외에도 이게 캐나다에서 만들어졌었나? 라는 의문이 들거나 헷갈리는 브랜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우리가 몰랐거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들의 캐나다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워털루 공과대학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2013년 전세계에서 8,5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추세가 많이 바뀌었지만 유일하게 삼성과 애플에 맞설 수 있었던 전자기기 브랜드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죠. 1957년 설립된 겨울의류 전문 브랜드로 캐나다, 현지에서의 인기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캐몽이라는 유행어를 만들 만큼 사랑받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3년 토론토에서 설립된 이 의류 브랜드는 가방, 신발, 가죽 제품 등 다양한 분야를 판매하는 캐나다 브랜드입니다. 약 1,600명을 캐나다에서 고용하고 있고 210개의 매장, 50개국의 온라인 배송을 하는 대형 브랜드입니다. 마운틴 이킴먼트 코업의 다양한 브랜드의 캠핑, 등산, 자전거 용품 등을 판매하는 멀티쇼 혹은 협동조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현지 캐나다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부츠 브랜드로 유명한 소렐은 1962년 카우프만 러버컴퍼니란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전의 부츠 제조는 오직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웨어로 유명한 이곳은 1998년 벤쿠버에서 디자인 요가 스튜디오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상품을 판매한 시점은 2000년이며 현재 요가 운동복에서는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가장 대중적인 커피숍으로 잘 알려진 이 브랜드는 1964년 해밀턴에서 하키 선수인 티멀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세계 약 5천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버거킹에 인수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국민 가방인 이 브랜드는 2009년 벤쿠버에서 한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책가방을 기본으로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현재 폴로 랄프 로렌의 소유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류회사이지만 1985년 토론토의 퀸스트리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출신 브랜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14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트 코스메틱스의 약자로 발색이 좋은 색조화장품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토론토에서 시작되었지만 1998년부로 에스틸아우더 컴퍼니의 자회사로 합병되었습니다.